류호정 의원, 이준석 대표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지금 금태섭 대표님 다 사랑합니다. 류 전 의원의 주장들이 개혁신단에서 주류적인 생각을 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상황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은 저보다 훨씬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불만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나오신 것 같다라고 여기저기서 젠더 갈등을 염두해두고 양당이 아마도 가장 개혁신당이 다시 도로 분열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 언론도 그런 헤드라인을 염두하고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좀 해오시는데 저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특히 젠더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류호정 의원의 주장들이 개혁신당 내에서 주류적인 생각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약하다 봅니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이 여기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론이 우리에게 그럼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 당원 게시판입니다. 실망 자체입니다. 탈당으로 뜻을 보여줍시다. 탈당 방법을 안내해달라는 등 탈당 의사를 밝힌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이원욱, 금태섭 등 제3지대 정치인들이 이끌던 정당과 전격 합당을 선언하자 기존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힘든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믿고 기다려주면 안되겠냐는 등 이 대표의 결정을 지지하는 글도 일부 올라와 있지만 탈당하겠다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합당을 놓고 거대 양당에서도 온갖 세력이 모여 잡탕밥이 됐다거나 개혁신당의 법적 대표는 이낙연인가 이준석인가 같은 당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원하는 정치 세력끼리만 합당을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일이라며 현실론을 내세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올거에요. 조홍천 의원을 모시고 와서 배지수는 늘리고 금태섭 의원도 괜찮은데 류호정 의원은 들어오면 안되고 이낙연 대표의 주변에 있는 출마자들은 왔으면 좋겠는데 뭐 누구는 오면 뭐 인사는 오면 안되고 이런거거든요. 이거를 협상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체리피킹이라 하나요? 결국에는 가장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또 합당으로 그간 내세웠던 자각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칫 자각론을 고집하다 지역구 선거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일기호 확보입니다. 단일기호 확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호가 의석순번이긴 한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전국 단일기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전국 단일기호가 있는 정당이어야 실질적으로 지역구 선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5석을 조기에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신당의 예비후보들이 자기의 사무실 현수막을 걸 때 기호를 기재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역구 출마자가 출마 결심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자각론으로 갔을 때 일정한 의석수와 덩어리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각론을 펼쳤을 때 지역구 당선자는 개인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정도만 자각 출마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3지대 4개 세력이 통합하면서 개혁신당에는 김종민, 이원우, 조응천, 양향자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의석수를 추가로 늘려 현재 6석을 가진 녹색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당 정체성과 관련한 지지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노인 무임 승차 폐지 등 공약도 당연히 유지할 것이라며 합당으로 기존 공약이나 노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체성과 관련한 지지자들의 우려의 성격을 인정합니다. 이 대표는 당서로 이러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당장의주의 수고한 된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의 정체성과 관련한 지지자들의 우여식을 인정하는지行 ч intuitive 여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의 지지자들의 우려의 상대가 인정하는지 행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